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제목을 자신만의 전략을 고수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투자자들이 그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신만의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건 자명한 사실이죠 자신만의 전략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어야지만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전략을 고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불행하게도 주식시장에서 각자에 어울리는 전략을 찾아야 되는데 모두가 성공을 보장하는 유일한 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비법은 없는 것이 비법이다 참 그렇게 되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그러면 자신만의 전략을 갖는다는 것 또는 투자 철학이 있다라는 것 다시 말해 규율을 갖고 있다는 것 또는 원칙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투자 철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투자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자 오늘도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문제가 됐던 것이 과연 비중을 얼마나 가져가야 될까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됐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좋은 기업이 재무 분석상 확실하다면 여러분이 올라가기 전에 강력하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비중을 1%나 3%를 들고 한다면 자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1억일 때 1%는 얼마예요? 100만원인가요? 100만원을 만약에 우리가 하이닉스가 6월 15일날 추천이 나갔습니다 지금까지는 오늘 신고가를 했죠 143%입니다 자 100만원을 담았을 때 143%는 얼마죠? 그러면 243만원이 됐나요? 200만원을 담았을 때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400 얼마가 되나요? 그러면 30%를 담아면 안 되나요? 우리 실제 6월이원이 30%를 담고 여기서부터 들고 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났죠 143%니까 그러면 자기가 1억이려면 30%는 얼마예요? 3천만원이잖아요 3천만원에 100%면 얼마야? 3천만원을 벌었잖아요 이것이 비중을 좋은 종목을 어팡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뭐죠? 종목이 추세전환에서 강력하게 우상해하고 있다면 비중을 강력하게 들고 가야 될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큰 수익을 얻는 거지 작은 비중 1%를 받아봤자 여러분 돈 안 됩니다 갈 때 집중해서 투자하고 신신당부하는데도 이게 잘 안되더라고요 오늘도 대화하면서 참 답답해요 우리 회원한 분이 에코프로를 지금 얼마에 샀냐면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를 3월에 사가지고요 얼마 수익을 냈냐면 갈 때 집중적으로 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커질 수가 없고요 이렇게 하는 분들은 수익이 커졌죠 자 한번 보자고요 실제 계좌니까 이거 뭐 저희가 조작하고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님 그렇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르쳐줘도 이제 열심히 몇 개월 11개월 9개월을 배운 사람들은 전문가님이 원하는 투자 철학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가서 깨우치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분 거를 계좌를 한번 보면 언제 샀냐면 수익률이 어제 날짜부터 총 매입금액이 1365만 7천원이네요 그런데 에코프로를 보면 장기 투자잖아요 3월 달에 사서 1365만 원 정도 투자해서 지금 101%가 어제 달성인데 오늘 또 급등이 나가버렸죠 이렇게 급등이 나서 지금 뭐죠 평가수원익이 1380만 원 정도 한 종목에서 이렇게 벌었습니다 보유수량이 970주로서 매입가가 14,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가가 28,400원인데 오늘 올라서 32,000원이 갔죠 그러면 이 수익이 얼마 됐을까요 970주로 갔고 오늘 3,700원이면 4,000원 잡으면 936,000주로 하면 얼마예요? 400만 원 들은 건가요?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시죠 이렇게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추가 매수에서 강력하게 들고 갔다면 큰 수익이 나지만 너무 작게 투자해서 30만 원, 50만 원 담는다 그러면 그것은 수익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좋은 종목을 그렇게 들고 갈 수 있는 용기와 백장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자신만의 투자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투자 철학이 없다 보니까 기업을 자신 있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좋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과감하게 배팅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큰 수익은 어렵다는 거죠 이것도 그랬는데요 오늘은 조금 떨어졌죠 이것도 역시 제 유료방송에서는 얼마 담았냐 하면 4,100만 원을 담았습니다 수익이 지금 천만 원이 다 됐죠 이렇게 들고 갔을 때 좋은 종목이다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는 종목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좋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펀더멘탈이 좋을 확률이 높고요 OLED 종목이니까 더 좋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반도체, 슈퍼사일하고 똑같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과감히 배팅할 수 있는 용기와 백장은 뭐죠? 자신만의 투자 철학 기업을 분석해 보니까 좋은 기업이다 그렇다면 믿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비중을 좀 가면서 추가 매수에서 강력하게 들고 갔을 때 큰 수익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큰 수익은 맨날 하고 매일 작은 수익에 연련해서 작은 수익에 전전해서 오늘도 제가 플래너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보험 하는 부시인데 의리은행하고 계속 의리은행하고 이제 수익이 많이 났죠? 그랬더니 많이 났습니다 개미라서 이걸 더 사야 되는데 사질 못해서 더 큰 수익을 놓쳤습니다 더 사라고 충분히 얘기해 줬잖아요 이제 더 사면 안 될까? 이제는 안 되지 기다려야 되죠 그랬더니 그러면 저걸 기업은행을 더 살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이요 물론 실적이 좋아지고 있지만 4대은행이 신고가를 왔을 때 그렇게 작년 8월 27일 날 4대은행을 사라고 그렇게 강조했을 때는 쳐다도 안 보다가 많이 올라가니까 이때서야 관심 가져지고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내가 아유 그때 사라고 했을 때 살 걸 이렇게 후회가 되는 겁니다 왜요? 자신만의 원칙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대가들은 간단하고 집중된 전략일수록 효과적이고 반복해서 자기네들이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또 그런데 문제는 뭐죠? 개인 투자자들은 하나의 섹터에 집중하고 접근 방식이 부실한 종목인지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아질지 또는 재무 분석상 기업의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사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종목에서 깡통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그러면 기업의 가치 대비 저평가라면 아직 은행주가 뭐죠? PBR에 비해서 일도 안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할 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100% 올라가면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큰 수익은 영원히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가치평가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포로 계산하는 방법 PBR로 하는 방법 또는 현금으로 그 다음에 현금으로 하는 방법 또 ROE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순자산가치 대비 치과 총액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1년에 영업이익을 난 걸 기준으로 어느 정도로 내가 투자할 때 고평가가 되는지를 시가 총액을 비교하는 방법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택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갈 것이냐는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공부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전략도 그죠 투자자의 성격 전문가님 나는 500만원 담으면 만약에 50% 조정받으면요 저는 못 참습니다 그럼 당연히 본인의 마음의 그릇은 500만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자신의 성격 또는 성향 기술 취향 본인의 마음의 그릇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비중을 지킬 것만큼 들고 갈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공부가 중요하다 남들이 하는 방법을 무조건 대가들의 전략을 모방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만의 방식을 간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건데 나는 그 방법을 아직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자신과 잘 맞지 않는 전략이면 어려움에 복잡했을 때 자신이 만약에 종목을 만약에 천만원을 담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50% 빠져서 좋은 종목이다 그건 들고 갈 것이냐 아니면 추가 매수할 것이냐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종목을 어떻게 해요? 자신 있게 들고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50% 조정이 들어오면 전략을 바꾸려오는 마음이 더 강해지면서 들고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럴까요? 아직 자신만의 방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은행을 우리 산업을 보겠습니다 유료방송에서 하는 것을 지금 무료에서 유튜브에서 갈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유료원이 실제로 있던 일입니다 여기서 저한테 들고 왔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할까요? 아니 좋은 종목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비중 지켜가시죠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추가 매수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은 뭐요? 한 40% 이상 수익이 나 있습니다 거꾸로 그럼 이분이 여기서 내려갈 때마다 계속 매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타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항복했겠죠 오히려 여기 내려올 동안 한 번도 사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좋은 종목이다 전기차는 영원한 테마다 저는 이렇게 유료원들을 이끌어가면서 여기서 드디어 매수가 당해보자 추가 매수 추가 매수 3번을 했더니 이제는 어제 37%인데 오늘 또 올라왔으니까 40%가 넘었겠죠 55%까지 갔었대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릴까요? 천만에요 아직도 들고 가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만의 방식이 없을 때 이렇게 조정 들어오면 거의 다 구토의 문턱에서 돈을 포기해버리죠 손절해버리죠 그럼 이 기업이 진짜 좋을 일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 때는 충분한 분석이 필요한데 그건 안 본다는 거죠 차트만 보고 너무 떨어졌어 이제 항복해야 돼 그리고 팔아버리죠 진짜 기업이 좋고 펀드멘털이 앞으로 좋아질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강력하게 더 사야 되는 거죠 자 얘만 그랬나요? 오늘 전기차 종목들이 사마콘덴서 강력하게 신고가 나갔고요 에코프로 강력하게 나갔고요 일진 머트리얼 역시 오늘 더 나갔나요? 더 나갔죠 거기다 이것만 그랬나요? 역시 후송까지도 전기차 종목이 지금 오늘날 신고가를 해왔습니다 영원한 테마하고 강력하게 전부 다 사준 종목들입니다 아 P&T가 하나 더 있군요 아이고 배아파라 진짜 우리 유리원들이 저는 없는데 어떤 걸 살까요?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한꺼번에 몰빵 지르지만 마시고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시면 어떨까요? 욕심 안 내고 어떤 종목을 살까요? 자 이것이 자신만의 원칙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전략을 고수할 수 있는 것이 뭐죠? 자신만의 투자 철학이요 원칙이요 규율이잖아요 그래서 효과적인 투자 전략은 투자자를 실망시키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재무 분석상 기본적인 하는 기본하는 기업들만 매수한다면 여러분은 깡통날 가능성이 없는데도 차트만 보고 매수합니다 두 번째 투자 전략이 충분히 광범위하고 역동적이면서 근본적인 원칙을 어기지 않는다면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여러분은 적응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략을 잘 선택한 투자자조차 시장이 과열되거나 유행이 바뀌면 전략을 수정해야 되는지 의문이 있을 때가 오죠 또 상당한 투자 수익을 거둔 후 탐력을 부려서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투자자도 그럴 때 흔들리죠 전문가님 저보고 우리 유리원 한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2억 정도는 얼마든지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레버리지를 쓰고 싶은 거는 당연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니까? 2억 정도가 가능한데요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럼 본인이 돈이 어느 정도 있나요? 1억이 있습니다 그럼 1억이 있으면 우량한 기업을 매수해서 전기차로 지금 다섯 종목을 들고 가고 계시는데요 1억을 매수해서 몇백만 원씩 거의 샀습니다 매수해서 들고 가는데 자 그럼 본인이 레버리지를 썼을 때 1억을 날리면 손실을 봐서 1억을 날렸을 때 본인이 1억을 갚을 능력이 당장 됩니까? 안 됩니까? 아 그래요? 어디에서요? 지금 주식 산업계시 불량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 1억은 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용해도 좋습니다 단 조건이 뭐죠? 재무 분석상 기본을 하는 기업만 매수해서 가라 또한 섹터 종목으로다가 골고루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해라 지나친 욕심은 금화되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비중은 가져가는 것이 수익이 커집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하는 회원도 있습니다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자 이런 것이 뭐죠? 자기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군중과 반대으로 갈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생기려면 기업을 분석하고 기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최소한 알고 투자하는 사람과 그저 부실 종목도 차트라는 기법 하나만 들고 꾸준히 들고 간다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깡통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고 좋은 전략으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포트를 짠다면 한 종목이 설사 500만 원, 1000만 원이 날아가더라도 그분이 다른 지금 주소주로 가는 종목들을 들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커버하고도 남음이 있죠 이것이 진정한 투자로 가는 방법인데 투자가는 방법을 몰라서 그저 종목백과 좀 만들어 놓고 돈을 벌기로 바라니까 잘 돼요? 안 돼요? 1억 투자자가 달랑 100만 원 1% 담아놓고 3% 담아놓고 그렇게 담은 종목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주도주로 가는 종목을 비중을 어느 정도 처음 갈 때 비중을 실어 놓고 추가 매수 피라미딩을 두세 번만 더 한다면 그분은 수익이 상당히 클 가능성이 높죠 전문가님 억울합니다 그래서 뭐가 억울해요? 아유 한 달 동안 공부만 하고요 아유 놈을 사라 그랬는데 제가 안 사고 공부만 했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 그때 샀으면 한 달 전에 제 유료방에 들어왔을 때 추천할 때 샀으면 지금 100% 수익이 넘었는데 그걸 놓친 게 아쉽지만 그러나 공부하는 방법을 충분히 배운 상태에서 주식 투자하니까 투자가 뭔가가 지금 눈이 안목이 생기고 열리는 것 같아요 그것이 더 감사할 뿐입니다 부실 종목을 만지지 않고 좋은 종목으로 이렇게 갔을 때 어떤 수익이 나는지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투자 원칙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제대로 배우시면 기업을 분석해서 좋은 종목을 비중을 어느 정도 실을지는 본인의 마음의 그릇만큼만 심는다면 여러분은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것이 뭐죠? 대용 종목이 여러분을 돈을 벌어준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하이닉스죠 삼성전자를 사지 말고 하이닉스를 사라 그죠 수익률이 어떤 게 더 커졌을까요? 삼성전자가 더 커졌나요? 아닌데요 또 하나 갈까요? 그러면 삼성전자와 동부화재하고 어느 의미 더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역시 동부화재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검증하는 시뮬레이션을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얼만큼 더 벌어지는지를 본인들은 모릅니다 좋은 주식과 오늘도 또 동부화재가 신고가로 왔네요 좋은 주식과 좋은 직장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엉뚱한 데 가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종목 선택의 중요성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투자를 배우실랍니까? 그러면 조만간 제가 여러분들한테 찾아뵐 가능성이 점점 커졌죠 자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하실랍니까? 나중에 제가 방송을 하게 될 때 동부화재와 삼성화재의 수익률 게임 그거를 비교 분석해서 한번 멋지게 보여드릴까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2001년 그 다음에 2005년 그 다음에 1995년 3단계로 제가 시뮬레이션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